오늘 이 날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해 주신 수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.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받지나이다.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.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받지나이다.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큰 소리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읽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주신 김치사랑, 과자사랑, 오징어사랑, 쥐포사랑, 반찬사랑, 사과사랑, 김사랑 등등 등등사랑, 기도사랑 이 모든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. 사랑 사랑 사랑받은 만큼 세상에 나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. 한 합심하며 언니들 뒤를 따라 동생들을 이끌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. 우리 니나노 황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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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생기겠습니다. 다 함께 자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